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어... 이... 뭐라 그랬지?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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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또 굉장히 오랜만에 다 같이 하는 걸 보니까 뭉클합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 이거 거의 정말 작은 공연장에서부터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정말 네... 감회가 살았습니다 데이식스 나름대로 많이 큰 거 같아요 그쵸? 네 아 딱 골치 안 빠졌습니다 아 근데 다 진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라 저희는 저희 음악을 그냥 꾸준히 해왔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또 뭐 좋은 성과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설 수 있지 않았나 아 진짜 덕골이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이 공연장에 처음 와보고 여러분 데이식스 콘서트로 여기 처음 와보시죠? 네 어떠세요? 멀어요 멀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제 360도를 지난번에 또 해보고 근데 여기에서 또 처음을 해보는다 보니까 어제 또 리허설 하면서도 사운드도 열심히 잡고 했는데 어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진짜 우리 마이데이 우리 이렇게 쫙 차면은 또 느낌이 다를 것 같다 했거든요 어 다름다 일단 이 노래 소리가 달라요 확실히 우리 마이데이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 오늘도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박수 자 그러면은 다음 구간은 어떻게 어떻게 어떤 분이 수고하셨는데 아 다음번은 이게 또 이게 또 근식상으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근식상으로 또 윤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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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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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분다 윤도은 저희가 되게 짠 식사 아니겠어요 다음보다는 좀 약간 저의 그 감성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또 우리 옛날부터 함께했던 그 친구들이 같이 있는 그 구간인 것 같아요 어때요?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요? 아 지금 도구씨가 뭘 말하는 마음에 들죠? 도구씨가 말씀하신대로 감성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